고향역까지 가르쳐줬습니다 이대로 가르쳐줬어요 고향역 목이기기기 이별이 가나가네 벌벌벌 야가 고향역 도고 도고나가서 벗어 비룩을 흘려야 오리게 사랑 이런 이런가요 비난이 오나무서드 그들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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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부터 계속 프로젝트 고백했습니다 5번. 다섯째. 네. 이어요.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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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곳곳은 이 기타는 샤아악 이 기타야 오. 이 기타야 오. 이 기타야 손을 씻기 밟을 며칠 수 서고 서고라 오. 이 기타야 이 기타야 오. 이 기타야 이 기타야 오. 참크를 드. 이 기타야 오. 참크를 이 Ok Tie Bots 이것만 볼 수 또 큰일 잘한다 자 목포의 눈불로 달려가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눠 좀 재요 나눠 좀 재 어머 그래 누나 들어와 막내 동생인가 보다 동생도 들어오고 배도 먹고 겨도 먹고 그렇지 두셨다가요 엉분도 놓여 꺼! 삶으로 일회 벌려 어웨라 모두 다 더 더 더 더 더 pior 삶으로 професс 경실 10여 년 끝까지 모두 우리 다치게 하다가 알아가자 아동차 질 옷 잡아달라 기절의 눈물이 목표기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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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워뒤라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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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가 날 혼자가 걸어 미쳐 ! ? ! ? ! ! 다가다가다가 어루하여 여사는다 아들 받기 겨h 닐딜 고향으로 달려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얀 도구 청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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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가려와 그 누가 말했던 것과 말을 했던 것과 바보처거거로 바보처거거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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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거짓말 인생과 공양생과 달리러 가던 말이야 아냐 아냐 하얀 시도 고양이 좋아 차려 정신 차려 밥상 차려 술상 차려 여상 차려 경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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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